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오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파쿠골프 첫 라운딩이신데요 파쿠골프 처음 쳐보신 느낌이 어떠신가요? 생각보다 어렵네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와 파쿠골프가 더 좋은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? 우선 이제 시간을 그냥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만 내면 언제든지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또 걸을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 나름대로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큰 경기를 안 데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아닌가 싶고 또 좋은 게 잔디밭을 걸으니까 건강에도 많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네 맞아요 잔디밭을 걸으니까 건강에도 좋고 저 비용으로도 마음껏 즐기실 수 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 앞으로도 파쿠골프를 통해서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파이팅 파쿠골프를 시작하고 나서 혹시 변하신 점들이 있으신가요? 처음 하는데 어떤 기업적점이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으세요? 네 저도 엄청 보는데 그지요 남편이 와서 따라와 봤는데요 경치가 좋고 너무 좋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웃을 일도 많이 없는데 나오니까 웃을 일도 많이 생기고 공기도 맑고 좋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처음 부장에 왔는데요 친구도 생기고 정말 기분 좋아요 네 맞아요 파쿠골프를 저희가 치게 되면 친구도 많이 생기시고요 정말 웃을 일도 많이 생기시고 건강해지십니다 앞으로도 파쿠골프를 통해서 많이 웃으시고 많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팅 특별히 잘 되는 건 없으세요? 특별히 잘 되는 건 없으세요? 네 맞아요 저희 선생님은 어떤 게 가장 잘 되시나요? 네 네 거리감이 조금 이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거리감이 조금씩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? 저희 언니분은 어떤 게 가장 잘 되시나요? 오늘 처음인데 그래도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아 그래요 재밌으면 됩니다 자 마음껏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해두고 너무 좋아요 네 잔디도 좋고 좋습니다 그래요 이제 또 네 잔디같이 걸으니까 너무 좋아요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힐링하시면서 라우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uts 북부! 북부! 새마을! 파이팅! 피닉스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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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눕 LM! 다이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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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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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